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필요성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데이터, 생각나는 데이터, 사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등등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많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 인간인 거죠. 인간, 사람.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현실세계를 보고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의 아웃풋이, 산출물이 결국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에 어떤 누구가 또 데이터를 만들어낼까요? 센서죠. 센서. 온도 센서, 지오 센서, 네트워크 센서, 센서들이 또 되게 많은데 이 센서들도 나름대로의 날씨라든지 위치, 네트워크를 센싱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날씨 정보는 몇 도냐, 그 다음에 위치 정보는 위경도, 네트워크의 센싱은 이진수의 1과 0의 어떤 스트림,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런 센서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이루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이잖아요. 그죠? 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에서 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 사물이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센서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 센싱 가능한 어떤 디바이스, 장치가 되겠어요. 이런 장치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거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홈, 오피스면 스마트 오피스, 공장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병원, 시티 이런 등등의 스마트한 생활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센서의 집합체가 사물인터넷인데 이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한테 센싱된 정보를, 데이터를 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물인터넷으로 통한 스마트한 센서들이 우리한테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과거에 인간이 만든 데이터,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 인간뿐만 아니라 센서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는 크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텍스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 혹은 그거 이외에 텍스트 기반이 아닌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냐 이거죠.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랑 다르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특성이 있는지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view죠. 그래서 V를 써서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첫 번째가 볼륨이에요. 데이터의 볼륨,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과거의 PC 시대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도 상당히 데이터들이 개인의 소유, 개인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되면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센서가 모여있는 센싱이 가능한 그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데이터가 창출된다. 따라서 데이터라고 얘기 안 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빅데이터 첫 번째 특성, 볼륨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빅데이터냐 이거입니다. 자, 정량적으로 보통 빅데이터 그러면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 10년간 생성된 데이터보다 최근 2년간 만들어진 데이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빅데이터 결국 첫 번째 특성, 볼륨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뭘까요? 두 번째는 비로서티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속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창출되는 그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하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인적, 그 다음에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이 레코드가 하나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사하는 그 시간, 그 때 1년에 한 번 입사가 되면 한 번씩 쭉쭉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데이터의 생성이 그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SNS 하시죠. 사진 찍어서 올리시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생성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게 두 번째 빅데이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뭐냐? 세 번째는 버라이어티죠.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빅데이터가 예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입사하면 이름, 성별, 그 다음 전화번호, 주소, 경력사항, 날짜 데이터 굉장히 정형화된 포맷이 딱 짜져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 사진, 그 다음에 SNS에 올리는 댓글,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정해놓고 뭔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혹은 정형과 비정형의 반 정도 약간 반정형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등장됐다. 그런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의 다양, 포맷이 다양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게 세 번째 빅데이터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죠. 정형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공, 정부, 금융, 학교, 그렇죠? 이런 공공의 어떤 조직, 그룹, 회사, 단체에서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했단 말이죠. 그럴 때 처음부터 데이터를 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재무정보, 회사에서 급여 테이블, 인사정보, 재고관리, 그렇죠? 거래정보, 거래처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때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RDBMS.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반정형 데이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반정형은 완전히 정형도 아니고 완전히 비정형도 아닌 중간 정도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HTML이나 JSON 형태, XML 형태의 그런 마컴 랭기지의 태그가 붙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하죠. 웹 로그나 이런 것도 로그 데이터에 보면 시간, 날짜, 그 다음에 이벤트, 종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맷이 돼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다 포함해서 큰 뜻으로, 광의의 뜻으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굳이 또 협의에 좀 작게 얘기하면 빅데이터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비정형 하면 문서라든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비정형,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은 다양성과 발생속도, Y축은 크기라고 봤을 때 정형 데이터는 과거에 만들어져도 굉장히 정형적이고 발생속도나 다양성 측면에서 작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는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발생속도, 그 다음에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빅데이터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하냐? 가능 안 하다라는 결론은. 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뭐라고 정의하냐?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역시 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같이 병렬적으로 처리해야지만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스템의 정의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죠. 기존의 일괄 처리, 봉급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쌓여가지고 몇 시간 일했나? 그걸 이제 조사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배치 처리, 일괄 처리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거 말고도 리얼타임으로, 너무 빨리 데이터가 생성이 되니까 처리 자체도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다른 용어로 대규모의 양의 데이터의 수집, 관리, 유통, 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분산,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워크다라는 말을 조금 얘기를,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한 협업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그러니까 플랫폼 플러스 일할 수 있는 환경, 라이브러리라든지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작업의 공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결국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지만 그죠?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해주지만 거기서 작업을 생성하고 작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을 조금 보면 과거에 뭐예요? 하드웨어 중심, 90년대의 프로그램 언어 중심, 2000년대 가면서 객체지향의 웹 중심, 정확하게 1990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여러분 자바, 객체지향의 언어를 가장 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했다는 그런 자바가 1995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이 이후에는 객체지향과 웹의 중심이었죠. 자, 그러다가 현재는 컴포넌트 기반 혹은 프레임워크 기반 혹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기반 뭐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요구사항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첫 번째, 배치 처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실시간 처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그거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처리를 할 거냐. 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결함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돌리다가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빅데이터인데 이걸 돌리다가 어,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어, 그러면은 엄청나죠. 어, 힘들어지죠. 자, 결함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낫는, 그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걸 우리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분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면은 실시간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졌고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패턴을 인지하고 그거를 의사결정에 쓰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요구사항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참조를 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벤트에 대한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벤트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좀 심각한 이벤트 예를 들면 은행에서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이상거래가 일어난 거죠. 내가 여기서 분명히 결제를 했는데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재결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결제를 했는데 한 시간도 지나지 않고 부산에서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 이건 이상거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찾아서 그런 이벤트를 찾아서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 개인정보 우리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근데 그거를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알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출되면 유출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 빨리 신속하게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조직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쫙 들어왔을 때 스트리밍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존의 서비스를 보면 이런 일련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좀 보시면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요구사항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그래서 뭐 지금 동영상, 음성, SNS에 등장하는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형태가 정형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RFID, 태그, 그 다음에 IoT, 사물인터넷에서 발생되는 것이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거 태그, RFID 태그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서 출근하면서 한 번 찍고 퇴근하면서 한 번 찍어요. 그러면 그 로그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사실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요구사항들이 많고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구사항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데이터 생성의 주체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특성은 뭐냐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빅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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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